111년 역사인 미국 보이스카우트협회가 8만여 명 이상의 어린이들, 성추행 피해자 변호인들과 약 8억 5천만 달러의 재수전 합의를 이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텍사스 지역 어빙의 본부를 든 보이스카우트협회 번호윤단의 이번 합의는 채권단 투표와 연방 파산 법원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월스티 저널은 이번 합의가 시행된다면 그 지급액은 역대 성악대 배상금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건전한 시민 양상을 표방하는 보이스카우트는 지난 1910년 창립 이후 도덕적, 재정적으로 최악 위기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소년 회원들을 상대로 수십 년간에 걸쳐 성악대를 일삼았다는 폭로가 최근 속출했는데요. 손해배상 후에 로펌들을 앞세운 피해 남성들의 규모만 무려 8만4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보이스카우트는 봄물 터지듯 쏟아지는 손배소, 소송 등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인 2020년 2월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이 단체는 파산법 제11조에 따라 청산을 면하고 법원 감독하에 영업과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카우트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전국 조직뿐만 아니라 지역 조직들도 과거 추태의 책임에서 벗어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합의가 시행된다고 해서 그 논란이 그대로 종식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산법원 심리 과정에서 성범죄의 구체적 정황 등이 대거 공개되며 수사기관들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미시간주 검찰총장은 캠핑 여행지를 비롯한 보이스카우트 활동 장소에서 발생한 혐의 사실들을 인지해 현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지에서도 최근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버린 까닥에 비슷한 수사가 줄을 잃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